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를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이슈 파워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파워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쉬었죠? 네. 오늘 또 임순재 대표와 어떤 이슈들을 체크를 해볼지 두 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바로 대형주의 시간이 오는 것인가. 6월에 대형주의 상승을 기대하는 많은 분들의 의견과 심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대형주들을 매수하고 있다는 매수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대형주의 매수세가 붙고 있습니다. 과연 대형주가 많이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다시 불을 뿜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줄 수 있을지 자세하게 전문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들의 움직임 그리고 외국인들 기관의 수급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형주의 시간이 오는 것인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이런 종목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테니까 대형주가 다시 좀 움직여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움직이나 고민을 하실 겁니다. 요즘 취업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최근에 좀 많이 쉬었죠. 일단 지수가 옆으로 횡보가 되면서 관련된 대형주도 같이 모듬지업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가 올라가려면 대형주가 움직여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대형주들을 좀 많이 샀습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8,700억 정도 샀고요. 그다음에 현대차도 3,000억, 기아도 2,600억 정도 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기아를 2,950억, 그다음에 현대차 1,860억, 그리고 삼성전자도 1,360억 정도 매수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업종 대표주를 좀 많이 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한 넉 달째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8만 원을 깨졌다가 다시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된 이유는 가장 큰 게 과연 하반기에도 반도체 경기가 좋을까라는 그런 불안 심리가 같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난주에 보고서 나온 회사 중에는 골드반삭스하고 BOA가 있습니다. 양쪽에서 일단 반도체주 관련돼서 매수를 추천한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 있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TSMC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는 식의 그런 코멘트가 나와서 좀 더 매수세가 강하게 붙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시장 규모 자체는 계속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지금 예상이 11조 5천억을 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본다고 하게 되면 2분기 이후에 하반기 이후에는 더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다고 보면 일단 지금 8만 원 전후의 가격은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미국 판매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 북미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 점유율이 현대, 기아 합쳐서 11% 정도 되고요. 지금 합산 점유율은 상당히 높은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제네시스에 판매가 호조가 되면서 북미하고 유럽 시장이 좋았다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난주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TSMC가 자동차용 MCU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거의 생산량을 60% 정도 늘리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나오면서 일단 반도체 부족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같이 맞물려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다 해외 자동차, 완성차 업체에 비해서 상당히 좀 그동안 주가가 못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미국에 있는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는 지금 사상 최고치, 52주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향후에 전기차에 대한 부분을 집중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하면서 향후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데요.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발표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품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GM이나 포드보다는 조금 앞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주가는 옆으로 횡보했기 때문에 일단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수준도 당연히 타 글로벌 업체에 비해서 메리트가 있다고 보면 아마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매국수화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금 중심하셔야 될 게 이번 주 목요일 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할 때 예정입니다. 물론 국내에서는 선물 옵션 만기가 있겠지만 일단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폭이 너무 크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테이퍼링에 대한 문제가 다시 좀 불거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점은 조금 유의하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형주의 전체적인 상황을 분석을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가장 궁금한 건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거 사도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대표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살 수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지금 가격대가 밸류에이션 대비로 본다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지금 정도 되면 아직까지는 매수할 수 있는 충분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꾸준히 모아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